복잡한 국적 문제에 관한 궁금한 모든 것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립니다. 9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 국적 관련 온라인 영사 간담회가 개최됩니다.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국적 취득 이탈 상실 등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 미뤄왔던 국적 정리 문제 이번 기회에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상담하세요. consola.usa.mofa.go.kr로 신청 메일과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세요. 간담회 실시간 접속 링크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consola.usa.mofa.go.kr